공병호TV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저는 어느 한쪽이 두 손을 번쩍 들 때까지 아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직은 중국이 열쇠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손을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공병호TV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그리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국은 무역협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경제 보복의 성격에 추가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군사적 압박 외에 다양한 그런 조치들을 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 친구들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은 기본이고 저 친구들은 도덕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인식이 와신또 일원의 정책 엘리트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미국은 중국이 자유로운 질서체제 세계 질서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상당 일장체제라는 준 전체주의 체제와 그곳에서 만들어진 제도, 정책, 관행, 관습 등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명백히 공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워싱턴의 정책 엘리트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중국의 평창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서도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중 전쟁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7월 31일 날 중국 상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바로 8월 1일 날 중국으로 수입되는 3천억 달러 약 360조 천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총 5천억 상당 규모 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미국에서 25% 내지 10% 정도의 간세를 먹이게 됐습니다 동시에 8월 5일 날 미국은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장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199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경제전쟁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환율 정책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중국과 경합하겠다는 의사를 맹백히 밝힌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6일 날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 검찰이 중국의 대형은행 3개사에 대해서 금융거래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 은행들인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그리고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혐의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혐의를 잡고 미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그밖에 8월 2일 날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INF 폐기조약을 폐기처분하고 또 이 조약에 참여하는 채 수천 개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개발하고 배치해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바로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을 선택한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것이고 이 또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그냥 머물지 않고 강력히 미국에 맞설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날 발표된 2019년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이 군사력 면에서 자신들의 라이벌이고 또 미국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목표임을 맹백히 천명함하였습니다 홍콩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라이벌인 미국을 인정한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의 장기 목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존재에 대한 도전임을 맹백히 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을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할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동원 가능한 군사, 외교, 그 밖의 기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압박수단을 앞으로 속속수리 개발해낼 것으로 봅니다 화웨이의 무력화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존 볼턴 인터뷰, 미국 엘리터들의 중국 시각 미국 엘리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그런 혐오감 중국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지난 8월 6일 날 팍스 앤 프렌즈 인터뷰에서 존 볼턴 보좌관이 틀어놓은 이야기에 아주 생생한 미국의 정책가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혐오감, 풀신감 또 그 밖의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고스나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 생각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기술 이전 강요에 관여하여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는 이란 행동을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 왔다 그들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우리의 국제 지식재산에 대한 절도는 정말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지식재산권 절도, 기술 이전 강요, 미국 및 외국 기업 차별 행위를 마음껏 해왔는데 만약 그들이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로부터 계속 훔치는 일을 멈추기를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존 볼트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력 확장에 아시아권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고 이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맞을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왔고 중국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그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군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다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특히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국에 맞서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다양한 그런 조치들을 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왜 미중 전쟁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선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지만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방, 앙보, 외교 등 다방면에서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 편에 서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일들이 아마 앞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익이나 여론을 빌미로 해서 지금까지 친중행보를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경제 문제입니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6.7%입니다 2018년 상반기 자료인데 2017년도에는 중국의 대수출 의존도가 24.8%입니다 홍콩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중수출 의존도가 3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용 부품 수입을 10% 정도만 줄이면 한국의 성장률이 0.9%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수출 의존도는 한국이 11.6%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합치게 되면 38.3% 정도가 됩니다 홍콩을 포함하면 46%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46%에 들어있는 두 나라가 맞서 싸우기 때문에 정말 우리로서는 대외 교역 환경 치고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게 불러도 손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라의 키를 잡은 사람들도 키를 잘 운전해야겠지만 일반 경제 주체도 특히 미중 경제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의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인지하시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아마 마련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